会 무엇 할 수 있다, 무엇을 잘하다, 무엇 할 것이다 너 고양이 낚시 때 만들 줄 알아? 你会做豆貓棒야? 난 아무것도 할 줄 몰라 我什么都不会做 15-25 놀이 할 줄 알아? 할 줄 몰라 15-20会完吗? 不会 15-20会完吗? 不会 배우면 바로 할 수 있어, 쉬워 一学就会了,很简单 一学就会了,很简单 나는 말을 잘 못해 我不会说话呀 我不会说话呀 너 얘기를 참 잘하는구나 你挺会聊天的 你挺会聊天的 이 아이는 화빙도 만들 줄 알아 这孩子还会做鲜花饼呢? 这孩子还会做鲜花饼呢? 그런 새가 물고기를 특히 잘 잡아 那种鸟特别会抓鱼 那种鸟特别会抓鱼 난 저기 말을 잘 끌 줄 몰라 我那个不太会牵马 我那个不太会牵马 도시아가씨라 역시 말을 잘하네요 还是城里的小姑娘会讲话 还是城里的小姑娘会讲话 你不会用打火机吗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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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你不是会讲外国话吗? 你不是会讲外国话吗? 내가 못할 거라고 누가 그래? 谁说我不会了? 谁说我不会了? 明절엔 투숙객이 비교적 많을 거예요 节假日入住的客人会比较多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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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这不会是我妈给你的吧? 这不会是我妈给你的吧?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怎么会这样呢? 怎么会这样呢? 어쩐지 사부님이 화를 내시더라니 怪不得你师父会生气呢? 怪不得你师父会生气呢? 你不会被蛇咬了吧? 你不会被蛇咬了吧? 手机里的东西不会没了吧? 手机里的东西不会没了吧? 좋은 물건은 대체될 수 없어 好的东西不会被代替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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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s 자신의 주관이 있을 거야 你会有自己的主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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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화난 거 아니지? 你不会是生气了吧? 你不会是生气了吧? 阿윤은 쿤밍에 돌아오지 않을까? 돈 떨어지면 자연이 돌아오겠지 난 그녀가 일하는데 지상 주지 않을 거야 그들은 우리에게 악플을 달 거야 어떻게 그러겠어? 왜 안 그러겠어? 그가 안 할 리가 없어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네가 가르쳐준 기술 잊지 않을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거야 각종 병이 찾아올 거야 각종 병이 찾아올 거야 절대 그럴 리 없어 난 죽지 않아 이거 먹으면 배탈 날 거야 다른 일 끝내고 바로 도와주러 올게 형은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그의 말 들을 게 안 들을 수 없잖아 왜 아직도 사기당하는 사람이 있지? 돈 만 보내지 않으면 사기당하지 않아 너흰 못 참고 따라하게 될 거야 손님이 편안해 할 거야 그녀는 하루 전에 물건을 준비해 놓을 거야 그녀는 하루 전에 물건을 준비해 놓을 거야 이 이츠는 어디에 놓아도 틀리지 않아 내가 어떻게 여자친구를 사귀겠어? 어떻게 널 원하지 않겠어? 나 절대로 너 귀찮게 하지 않을게 그녀는 방학하면 돌아올 거야 너도 운이 좋을 때가 있을 거야 잠시 후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평소 그녀는 밖에 잘 나가요? 최대한 극복해 볼게 나도 너에게 더 잘해줄게 너 차에 왜 이런 물건이 있어? 화를 내면 혈관이 터질 수도 있어요 이 길은 어쩌면 가시밭길일 수도 있어 고객이 우리에게 배상을 요구할 거야 너 여전히 날 좋은 친구로 생각할 거야? 휴대폰을 손에서 놓으면 허전할 거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그 사람 진짜 망한 거 아니지? 그 사람 진짜 망한 거 아니지? 그들은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? 그들은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? 아무리 힘든 상황도 결국엔 다 지나갈 거야 말하고 나면 마음이 좀 후련할 거야 근데 당신이 말을 안하고 싶라를 지웠을 거야 이 시간에 모든 걸 가져가고 치유해 줄 거야 时间会带走一切,也会治愈一切。 时间会带走一切,也会治愈一切。 很好,非常感谢。 加油!